랩 대결 신청해서 존나게 또 말라버린 그런 fucking 래퍼 래퍼끼리 인사할 때 존나 다 필요 없지 그냥 비트 틀고 나는 랩으로 또 이제 시작해 인사한 디스 디스부터 시작해서 존나게 또 랩에 대한 비트 때려박지 비트 때려박어 나는 예예 다른 것도 없고 나는 마이크도 없는 그런 래퍼 테슬라를 사면 존나게 또 좋아질까 나는 그냥 존나게 랩만 하고 싶네 운전하네 나는 차 안에서 랩 존나게 또 비트 타고 그런 새끼같이 부산 한번 가면 나는 40개는 할걸 그렇게 또 랩만 하는 나는 컨텐츠를 쌓아왔더니 벌써 301명 나는 10 곱하기 30 플러스 1 우리 짱커크 패밀리 에이 세이 땡큐 내 쓰레기같은 랩을 들어도 들어주지 많이 감사할걸 근데 나는 돈을 한 푼도 아직 못 벌었어 자식 이렇게도 그냥 랩만 하다보면 언젠가는 띄워주겠지 얼굴 이젠 필요 없지 나는 그냥 랩만 존나해 오늘도 더 존나게 또 쓰레기같은 랩 하면서 나는 주차장에서 존나 비트 랩을 하는 그런 미친새끼 미친새끼같이 나는 랩을 존나해 래퍼 다른 새끼들 다 데리고 와서 내가 내 앞에 다 프리스타일 비트 타는 그런 미친새끼같이 예 다들 프리스타일 못해 나는 그거 알고 있지 아무 하는거 아냐 에이 벌써 100개를 넘게지 예 시간만 다 밤에 벌써 몇시간 존나존나 떠들지 난 비트 끝날 때까지 나는 그냥 아무 말이 나는 그런 새끼란 래퍼 에이 주제 다 필요 없지 나는 키워드도 필요 없고 그냥 바로 랩해 오늘 주제 존나 두서없이 존나 근데 내가 하고싶은 말은 그냥 땡큐 예 구독자가 100명을 넘어서 벌써 302명 내 이름은 302명 예 땡큐